포항은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도시로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딸기는 생산 이력이 짧고 재배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해안의 따뜻한 겨울 날씨에다 자가 육류를 발판으로 고품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출하가 한창인 포항 딸기의 경쟁력을 김기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 최대 평야인 흥해업의 비닐하우스에서 달콤한 딸기향이 솔솔 풍겨져 나옵니다. 이곳 흥해를 중심으로 포항의 딸기 재배 면적은 총 15헥타르, 45농가에 불과합니다. 딸기 농사 경력도 10년 남짓입니다. 소규모로는 시장 개척이 힘들지만 고품질 입소문을 타고 농장에 직접 사러 오는 소비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동네 마트보다 지금 여기 딸기가 굉장히 달고 맛있고 또 싱싱하고 습도 조절과 천장 비닐 덮개 개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팜으로 노동력은 절감하고 생산성은 높였습니다. 포항시는 후발 주자의 한계를 병해 차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딸기 주산지에서 모종을 사오면 탄저병, 잿빛 곰팡이 등 병해도 따라오기 때문에 일찌감치 농가가 직접 모종을 생산하는 자가 육묘를 도입했습니다. 포항 내에서 모종을 생산하고 집중 관리를 하면 이력 추적도 되고 병해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 올겨울 딸기 주산지에서 집단으로 병해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없는 포항 딸기는 20% 정도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은 겨울에도 낮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어 기후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200평 한 동 기준에 조수익을 한 2천만 원 본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천까지 해서 진로를 높여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농부도 이곳에서 기술을 배워 창업할 계획입니다. 굳이 도시에서 없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시골에서 본인이 만들어나가는 일자리를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난달 말 홍콩에 첫 수출되는 등 딸기도 K-푸드 반열에 오르면서 청년들이 부자 농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